메리 퍼핀 메리 퍼핀이라는 뮤지컬 관련 세트고요 작업등 켜져 있을 때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작업등이 꺼지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조명이 들어감으로써 그 공간은 순간적으로 매직을 만들어내는 공간이 되는거죠 이것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조명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1의 픽셀 마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각각의 도트에서 눈에 눈에 찍을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랄 수 있습니다 LED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씩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터치스크린에 배경만 올려놓고 손으로 컨트롤해서 컬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갑자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전보다 훨씬 더 인물이 잘 보이죠 혹은 제가 조금 더 앞을 걸까요 빛으로 돌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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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면 그 밑에서 살짝 뒤로 가게 되면 굳이 위를 쳐다보지 않아도 얼굴이 늘어나게 되죠 예수님은clock이 눈에 그림자를 보니까 아직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Shit에서는 그 fly에 설명을 안 прекрас히ns치하지 않네요 이 쪽에pell은 전혀 변화를 알수록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기 서있는 자리에서 보면 눈에 그렇게 눈부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눈의 그림자 많이 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찰 approximation 보통 포커스를 할 때 외면 얼굴을 화나게 하죠 여전히 보면 여자들이 팔로우 스포츠에서 팔로우 스포츠는 여자들이 항상 여자들이 있어요 남자 팔로우 스포츠 오퍼레이터를 잡으면 하트 스포츠가 가슴 쪽으로 내려왔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이 준비되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진행이 되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니면 VL3000을 구성한 고고를 사용할 수 있어요. 바디라이트 사용해서 고고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VL3000을 구성한 고고를 사용할 수 있어요. 를 구성한 고고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보이네요. 다양한 고고를 사용하며 모양을 다양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운데 고고가 파서 주위에 빛이 떨어지고 가운데 빛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양을 만들었었죠. 이게 가장 일반 고고가 사용하고, 그리고 따뜻한 고고가 주위에 빛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양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푸나이트 사용하고 바닥이 있단 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해서 상당히 많은 조명기를 쓸 수 있었던 공연이죠. 여기서 군중이 나오는 장면에서 더 자연스러운 그런 뮤지컬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나이트클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극적인 빨간색 또 극적인 다른 검정색 같은 색상들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는 천연광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갇혀져 있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되겠습니다. 토미라는 뮤지컬입니다. 락앤롤 쇼이고요. 스테이지 쇼처럼 연출이 됩니다. 첫 4분 동안 쇼가 시작하고 3분 동안 80번에 달하는 조명 변환이 있습니다. 앞으로 3분 동안 20개 달하는 그런 내래티브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쇼가 이러한 모습으로 연출이 될 것이라는 것을 80개 달하는 각기 다른 조명을 통해서 연출을 하게 됩니다. 600개 달하는 그런 큐들이 계속해서 사용이 됩니다. 60개 달하는 상품은 아멘